또 거부하는 마음이 뜨면 그 거부감이 내 마음인 줄 모르고 그 올라온 거부감이 상대 탓이라고 하면서 네가 무능하니까, 네가 열등하니까 네가 꼴보기 싫은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널 싫어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채마을에서 혜라님 제자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스태프 김용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집착과 거부감입니다 제가 요즘 청산하고 있는 게 거부감 빈이거든요 성향이 집착과가 있고 거부감과가 있는데 저는 주로 거부감을 많이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집중 청산하고 있는 게 거부감 빈이거든요 얼마 전에 성시발 천도제 김시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김시여서 제 조상님들 몇 분의 위표를 올리고 김시 천도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거부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분이 너무 더럽고 그리고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선으로 보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싫어할 거야 혹은 단점만 보이고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런가 했더니 그날 그 성시발 천도제 김시 천도제의 주제가 거부감이었어요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이자였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주로 집착하고 거부하냐면 그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허용하지 못해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뜨면 그 마음이 집착해서 나만 바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걸 너한테 줄게 하면서 막 독자를 쓰거나 또 거부하는 마음이 뜨면 그 거부감이 내 마음인 줄 모르고 상대가 너무 싫고 믿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부감을 써서 상처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올라온 거부감이 상대 탓이라고 하면서 네가 무능하니까 네가 열등하니까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꼴보기 싫은 짓을 해서 내가 이렇게 널 싫어하는 거야 상대 탓을 하면서 피해자 살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로 편안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착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아프게 살았던 조상님들의 마음이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여자 쪽 조상으로는 가장 크게 인정을 못한 마음이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자 조상님들 쪽 저희 아버지 쪽에 가장 인정 못한 마음이 열등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 조상님들의 마음이 통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가 94세로 소천하셨는데 되게 호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냉정하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입관식을 하면서 할머니 시신을 딱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너무 거부감이 들고 차갑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왜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올라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그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평생 거부하면서 사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두 분 다 그렇게 평생 왜 이렇게 거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거부하는 가해자로 쭉 이제 경험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군함매의 방대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 후초로 들어가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계셨는데 자식 넷을 놓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으로 재갈을 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재갈을 해서 이제 이 집안에 아들 낳아야 이 집안의 어떤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데 아들 낳으려고 자식을 낳았지만 계속 내일 이 딸만 다섯을 낳으신 거예요 그 중에 다섯 번째 딸이 저희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 할머니라는 존재를 봤더니 너무 존재가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들고 그냥 뱃속에서부터 아들 아니면 쓸모없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마 딸은 쓸모없어 왜 태어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날 이렇게 실망시키고 귀찮게 하니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쓸모없는 여자라서 거부당한 아픔과 거절당할까 두려움을 못 느껴주시니까 평생 미움으로 사셨거든요 저희 고모들을 보면 할머니가 되게 냉정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에 비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그렇게 애틋하고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께서 본인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오면 여자는 쓸모없어 어차피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어차피 너는 버림받을 거야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그냥 포기해 이렇게 자신을 수치주면서 그 마음을 포기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인정 못하니까 또 상대 배우자의 사랑받고 싶은 남자 마음이 뜨면 그 마음도 수치주고 미워하면서 나도 사랑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너한테 사랑을 줘야 돼? 내가 왜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해야 돼? 이렇게 수치주면서 가해자로 사셨던 것 같아요 거부하는 가해자로 그래서 남자 여자로 살면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되게 거절당한 마음이 되게 크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4남매의 셋째 딸인데 태아 때부터 되게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아들을 많이 바라셨어요 위 오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전협의로 되게 아들을 바랐다고 했고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꽃조달고 태어나지 그랬냐고 되게 실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29살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청성과부가 되셨어요 청성과부가 되셔서 여자 혼자서 행사를 해서 사한 남매를 4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나 봐요 근데 첫째는 맞딸이니까 나 대신 살려야 되니까 안 되고 둘째는 아들이라서 안 되고 또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안 되고 셋째는 저희 어머니를 식모로 보내거나 남의 집에 수약달러 계속 보내고 계속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본인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당하기 싫어서 공장 다니실 때 점심 저녁 식건이 나오면 한 끼나 아껴서 월급과 그 돈마저 모아서 외할머니한테 붙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시집도 너네 할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정말 시집 가기 싫었는데 엄마 옆에서 그냥 소나 키우면서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나중에 늙으면 혼자 사면 자식들한테 패 끼친다고 특히 너네 오빠한테 패 끼친다고 시집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아버지한테 시집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시집 오자마자 그 외할머니께서는 다 집을 팔고 외삼촌이 사는 곳에 이사를 가셨는데 어머니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상처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도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 대신 하나 있는 아들에 되게 집착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딸들은 의지를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버림받은 경험 정보로 거절당한 경험 정보로 평생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만 뜨면 수치주면서 사셨고 특히 아버지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쓰시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또 바람을 피시게 되고 그렇게 본인의 사랑받고 싶은 여성 그 마음을 거부하니까 사랑 못 받는 현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작년으로 태어나셨는데 되게 아들바린다 딸로 태어나서 본인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인정하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자 조사님들이 본인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만 뜨면 수치당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뜨는데 그 두려운 마음도 약자라고 수치주면서 인정하지 못해서 평생 여자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늘 창조하고 사셨구나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일찍 청산가부가 돼서 평생 남자한테 보호받지 못하고 살고 저희 어머니도 늘 저희 아버지와 싸우면서 여자로 불행하게 삶을 살았구나 이런 각성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거부감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 거부감이 올라오는 영상이나 소리들 혹은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표현하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올라오는 거부감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만약 서로 화목하지 못하시고 불행하게 사셨다면 혹은 내가 남자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거부해서 연애를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늘 버림받는 현실이 창조된다면 그 사랑받고 싶은 집착 특히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집착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같이 청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마을 영세마을